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연하기 쉬운 특혜성 인허가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에 상주하는 감찰반을 운영합니다. 주로 암행 감찰활동에 나서게 되는 지역 상주 감찰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특혜성 인허가 등 토착비리 적발에 주력하게 됩니다. 감찰반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측근들의 부당승진이나 공직자들의 근무기강회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